내 스타를 맘에 안 들으면 니은 바람 가! 야 뭐 손가락 잘라달라 그랬어? 머리는 일렘면 또 잘하잖아! 아이씨! 몸래 주로 머리를 잡고 싶다라고 지랄이 계십니까? 아이씨 은지야 너 작은 별림 알지? 응 카페에서 엄마랑 좀 친한 사람 아니야? 안되겠지? 남은 외로운가? 다들 외롭지 뭐 다 외로운거 아니야 엄마 계세요? 작은 별림 계세요? 배고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